가입자 전원에게는 먼지 제거와 물걸레질을 한 번에 스마트 로봇 청소기를 드립니다. 네? 정말요? 갑작스러운 부고에 당황하셨나요? 요즘같이 도움받기 힘들 때는 장례를 치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. 장례용품부터 절차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장례전문 서비스 예다함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상조,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요. 아직도 모르세요?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00억 자본금으로 설립한 예다함은 신한은행, 우리은행 같은 여러 제1금융권이 지급 보증에 참 든든합니다. 그런데 일하는 분들까지도 믿을 수 있나요? 그럼요. 예다함은 100% 본사 직영으로 운영됩니다. 그리고 파견되는 분들도 모두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. 그분들한테 수고비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? 그분들은 별도의 수고비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.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본사에서 책임지고 환불은 물론 무료 장례까지 치러드립니다. 아, 이렇게 좋은데? 비용은 당연히 비싸겠지. 아닙니다.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월 14,000원. 하루 5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이라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만기까지 상을 안 치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? 네, 당연히 받아가셔야죠. 예다함은 만기까지 사용하지 않으시면 납입금 전액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드립니다. 하나 더! 예다함 제휴카드를 이용하시면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이 모든 서비스를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예다함만큼 든든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지금 전화주세요. 가입자 전원에게는 먼지 제거와 물걸레질을 한 번에 스마트 로봇 청소기를 드립니다.